여기서 가운데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얘를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오게끔 여기서 타가면서 이 공이 나를 쫑을 때려서 이리로 나온다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쫑을 때려서 나와 그럼 똑같은 공이 또 쓰죠 또 밀고 또 여기선 살짝 밀어놓고 한 번 더 밀고 여기서 공을 쳐서 얘가 나를 때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살짝 많이 내보낼 필요 없고 똑같은 공이 계속 연결되는거죠 이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얘가 나를 때리고 그처럼 항상 그 모양이죠 여기서 좀 살짝 밀어놓고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모양이야 그 모양이 됐죠 여기서 모르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공이 절로 못가고 내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야 두께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제가 가잖아 조금 보자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회전을 살짝 주면서 이렇게 내가 빠지면 돼 빠지면 또 올라가잖아 그쵸 내가 항상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공은 그거예요 이제 이해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오게끔 여기서 타가면서 이 공이 나를 쫑을 때려서 나와요 그럼 똑같은 공이 또 쓰죠 또 밀고 또 여기선 살짝 밀어놓고 한 번 더 밀고 여기서 공을 쳐서 얘가 나를 때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살짝 많이 내보낼 필요 없고 자 똑같은 공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얘가 날 때리고 그죠 그처럼 항상 그 모양이죠 여기서 살짝 밀어놓고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모양이야 그 모양이 됐죠 여기서 모르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공이 절로 못가고 내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야 두께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제가 가잖아 조금 보자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회전을 살짝 주면서 이렇게 내가 빠지면 돼 빠지면 또 올라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항상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공은 그거예요 이제 이해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부딪혀서 이렇게 올라오게끔 여기서 타가면서 이 공이 나를 쫑을 때려서 나온다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쫑을 때려서 나와 그럼 똑같은 공이 또 쓰죠 또 밀고 또 여기선 살짝 밀어놓고 한 번 더 밀고 여기서 공을 쳐서 얘가 나를 때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살짝 많이 내보낼 필요 없고 자 똑같은 공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해서 얘가 나를 때리고 그죠 그처럼 그죠 항상 그 모양이죠 여기서 좀 살짝 밀어놓고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한 모양이야 그 모양이 됐죠 여기서 모르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 공이 절로 못가고 내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야 두께를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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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제가 가잖아 조금 보자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회전을 살짝 주면서 이렇게 내가 빠지면 돼 그러면 또 올라가잖아 그쵸 내가 항상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그거예요 이제 이해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 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에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 그 부분의 주인공이 folks 웃음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보고 다운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동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.. 눈빛이 넘어갔다